인터뷰를 하니까 오늘 우주까지 다녀온 것 같아요. 곧 제가 데뷔를 하다니 너무 설레는 일이잖아요. 아처발라드 가수인데 이런 이미지 어떻게 하죠? 가요계 정식 데뷔를 앞두고 지난 22일에 만난 가수 이하린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매일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상태라는 그는 집에서 혼자 음악방송 출근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기자한테 조언을 구할 정도로 안절부절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인터뷰 내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친 것을 보면 타고난 밝은 성격은 어쩔 수 없나 보다. 24일이 제가 데뷔하는 날입니다. 음원도 발표되고 음악방송인 KBS ETV 뮤직뱅크 무대도 풍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한편으로는 실망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부담감도 있죠. 사실 뮤직뱅크 출근길이 처음으로 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자리라 연습하고 있어요. 이름표를 붙일까요? 아니면 제 이름을 표현말로 만들어갈까요? 이름표보다는 표현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24일 오전 이하리는 뮤직뱅크 출근길에 자신의 이름이 담긴 표현말을 들고 나타났다. 이하리는 지난 24일 낮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데뷔 앨범 낯선하루를 발표했다. 가수 홍경민이 직접 잡사 작곡한 낯선하루는 감성적인 가사와 피아노 선율이 들어간 미디엄 팟넘버 발라드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다음날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이별에 대한 정해진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가사는 헤어진 지하루가 지난 여자의 아픈 심정을 잘 그려냈다. 본격적으로 꼭 이야기를 시작하자 한없이 박던 이하리는 어느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낯선하루는 이별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는 여자의 감정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노래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 라인을 따라가시면서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그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연습생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만 늘어났다고 털어놨다. 중학교 때 기획사에 들어가서 4년이란 시간 동안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솔로 가수를 꿈꿨어요. 보컬적으로 완벽해지고 싶었는데 소속사에서는 걸그룹을 준비해 퍼포먼스를 위주로 연습시켰어요. 또 당시에는 어려서 소속사에서 시키는 그런 트레이닝들이 힘들게 느껴졌어요.